통일 전망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고, 북한은 무기 생산 공장을 드러내놓고 공개하며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북러 밀착, 그 파장을 김세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7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대북 제재를 멈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자에게 보호가 필요해 제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선물을 정당한 처사라 포장하며 아예 대북 제재 자체를 유명무실화 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러 양측은 국제사회에 제재 부당성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나선 겁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첫 현지 시찰 장소는 무기 공장. 보란듯이 푸틴에게 선물 받은 아우루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곳은 김 위원장이 두 달 전에도 방문했던 첨단 정밀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곳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기계를 알아볼 수 없게 가렸던 두 달 전과는 달리 이번엔 글자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정밀 부품을 만드는 자동화 선반으로 파악됐습니다.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과 함께 다분히 러시아를 의식한 행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보안시설인 군수공장 내부를 일부러 보여주듯 공개한 데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층 강화되는 러시아와의 고강도 밀착을 통해 대북 제재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노림수도 엿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